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리뷰를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권규호 선생님의 최소국어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국가직이랑 지방직 치르면서 공통과목의 범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 혼란을 줬던 과목이 국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게 기출,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의 범위하고 작년, 올해의 기출 범위가 꽤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는 문법에 대한 것보다, 문법에 대한 것이 이제 문학이랑 독해 보다 좀 많이 출제가 되고 학습에 대한 분량도 좀 많았던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통과목의 범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국어가 가장 많이 혼란스러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주요 국어 선생님들 제가 별도로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교재 분량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강의 분량도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완강이 되면 실제로 분량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테고 변동의 폭이 가장 컸던 선생님이 권규호 선생님 교재고 교재 이름도 올인원에서 최소국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재를 리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의 리뷰를 시작하게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작년 권규호 선생님의 올인원 교재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교재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참고사항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전년에 비해서 변화된 요소들 중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문법에 있어서 있어서 학습 목표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명시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 완전학습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표시가 되었는데 각 개념 요소들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각 교재 본문의 왼쪽 오른쪽 보조단에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조금 더 분명히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 이 단원의 이 포인트를 공부할 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범위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이 각 해당하는 학습 목표에 대한 문제들이 대표적인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이 학습 목표가 실제로 기출 문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해 사고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권교 선생님의 기본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문법 그리고 문학 독해가 여타 다른 주요 선생님들에 비해서 밸런스가 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성 그 다음에 말 바꾸기 이거를 실제로 공시생분들이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 혹은 예시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독해 파트 파트마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 바꾸기가 포함이 돼요. 말 바꾸기가 포함이 되는데 유형에 따라서 기준점을 찾아서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히 선택지의 말을 지문의 말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해설 옆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권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지문의 유기성을 활용한 내용일치를 비문학 독해의 가장 큰 틀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특성들이 교재에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선생님의 메인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문에서 계기문 독해를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이 독해까지 따라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 전에 어떤 식으로 독해의 사고 과정 그리고 내가 문제를 푸는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변화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크게 마지막으로는 문학 창작 문제들이 좀 추가됐어요. 작년에는 기출 문제들이 중심으로 많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들은 다 양쪽 보조단에 들어가 있는데 특정한 작품에 대해서 기출 문제도 들어가 있고 자체 제작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자체 제작 문제로만 구성된 작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작품들을 기본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특히 고전 문학 가사나 시조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기출 문제들의 경우에는 약간 선택지 4개가 다 꼭 작품을 처음 공부할 때 필요한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선택지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이 선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OX로 반영을 올해 새로 하셨지만 권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사지선다의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트렌드인 것처럼 보기 문제까지 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추가되었다. 문법의 경우에 두 번째 독해의 사고 과정과 관련된 요소가 강화되었다. 이거는 독해랑 관련된 부분이고 세 번째 창작 문제가 일부 추가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각 파트별로 교재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최소국어라는 타이틀 그리고 교재의 분량만 봤을 때는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합성어, 파생어의 경우에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쪽으로 좀 더 구분해서 외워줘야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기본서 여타 다른 선생님들의 국어 기본서들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빠지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의문, 형태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형태론 쪽 파트, 특히나 합성어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기문에서 다루고 기본서에서는 좀 제외가 되지 않을까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암기 팁들이 필요한 부분들에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뭔가 최소국어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내용, 문법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다. 이 암기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암기왕 권규어랑 마지막에 비교를 해드릴 거거든요.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법 각 요소들에 대한 학습 목표가 좀 더 명시적으로 표기가 되었고 두 번째 내용이 빠진 것이 아니다. 내용을 좀 각 파트, 파트, 요소, 요소별로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곁가지들을 다 쳐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줄어들어 보이는 효과를 얻은 교제와 강의가 권규어 선생님의 최소국어 강의, 교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법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이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가문학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뭔가 특별한 방식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학 선택지에 나오는 개념어들이 시가문학은 현대시가나 고전시가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일부 고전시가에만 등장하는 용어들이나 장르적 특징들을 제외하고 점층이라던가 강조라던가 대조라던가 대비라던가 이런 부분의 선택지에 등장하는 개념어들은 현대시가와 고전시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조인 거랑 현대시랑 사례들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죠. 섞여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분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학에서 특징이고 그 다음에 필수 문학에 대한 정리들은 다 들어가요. 뭐 상춘곡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아까 제가 확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기출인 경우도 있고 자체 제작인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가사도 그렇고 고려가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조랑 관련해서도 주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강의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강의 그러니까 기존에 완강됐던 강의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을 직접 한 번씩은 다 해석을 해보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 해석을 해보는 파트들이 강의 중에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재 분량이 교재가 굉장히 얇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작품들은 꽤 많이 실려 있다. 그리고 문제들까지 실려 있다 보니까 필요한 요소 요소 중요한 포인트 각 작품들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까지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순히 뭔가 개념어 이론 중심인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뭔가 말로만 풀었던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교재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게 제일 문학의 첫 파트거든요. 지금 시가해석 이라는 부분이 시가 문학의 첫 파트인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뒷부분에 개념어를 공부해가면서 해석 방법이랑 문제풀이 그리고 그것이 선택지에 나타나는 개념어를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누적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강의랑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권교 선생님 독해의 컨셉 이라고 할 수 있는 유기성 그리고 내용일치 유기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일치 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설이 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오답 지문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정답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서 문제 보조단에 실려 있는 해설 치고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풀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서 교재의 두께 대비 해서도 많고 절대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표기해드린 문항들은 뭐 OX 같은 예시문항들 을 제외한 사지선다 만을 샌 겁니다. 문법이 총 157문항 들어가 있고 문학이 시가문학 산문문학 포함해서 146문항 독해 70문항 실려있고 총 373문항 이 들어가 있어요. 독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형에 대한 대표 기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법이나 문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실제로 문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주요 작품들에 대해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다 선택지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재가 얇으니까 강의도 짧고 하다 보니 뭔가 문제풀이는 없고 이론에 대한 설명만 쭉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문제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정답에 대한 포인트들은 강의 중에서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시로만 놓고 독하게 맡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최소국어 강의에서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암기왕이랑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소국어에는 기출 풀이를 위한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그 말인 즉슨 암기 암기가 필요한 쉽게 말해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파트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맞춤법 표준어 그 다음에 문장 고쳐쓰기 그리고 외래어 로마자 문장 부호 이런 부분들이죠. 고전문법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국어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제외되어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 되겠죠.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로마자 이거는 들어가 있지 않고 띄어쓰기가 5대 일부 내용 수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띄어쓰기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단어 합성어 파생어 이런 눈법 이론들에 대한 걸 기반으로 띄어쓰기 이론을 설명을 하시되 뭔가 암기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최소 국어가 하나만으로 전체 국어의 범위를 다 포괄하는 교재는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 이론적으로 강의가 필요한 부분 이외에 단순 암기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암기왕 권규어로 빠져 있다는 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권규어 선생님이 공무원 국어 인강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분량이 주요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 문제의 풀이가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이론서로서 최소 국어를 만들어 주셨고 분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공부한 투자하는 시간 대비 출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암기성 내용들을 암기왕 권규로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는 개기문의 개강타임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당겨지다 보니까 이론을 좀 최소화하고 문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재편이 되면서 최소 국어가 등장을 했고 그 문풀의 시점 자체를 앞으로 당기면서 공시생분들의 실전 적용용을 키우려는 의도를 커리큘럼으로도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국어 기본서나 강의들에 비해서 동일한 단원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내용의 부족함이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강사 본인께서 내용을 좀 선별을 하고 적정한 강의 분량 내에 이를 담아내는 강의가 강의이고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 강의를 따른 분을 듣고 뭔가 문제풀이만 개기문을 따라가기보다는 최소국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꽤 빨리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글로 보시려는 분들은 블로그에 제가 글을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